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건강한 인생 국민건강댄스체조의 차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어깨 위에 뭔가 잔뜩 올라와 있는 것처럼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시죠 이럴 때는 우리 국민건강댄스체조와 함께하면 몸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민건강댄스체조 기본 동작 한번 배워볼까요? 기본 동작 큐 손을 앞으로 주먹을 쥐시고 손을 피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할 때는 숨을 쑥 들이쉬면서 깊게 들이쉬면서 주먹을 쥐실 때는 둘 둘 셋 넷 내쉬면서 쪼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쪼이기 쪼이기를 하는데 어딜 쪼이시는 거냐 바로 향문 쪼이기 케겔 운동입니다 이 케겔 운동을 안 하면 나만 손해 열심히 하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먹 쥐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둘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셋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넷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기본 동작 잘 배우셨나요? 이 기본 동작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 어깨 결림 예방 댄스 체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이 기본 동작 잘 배우고 목ighted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대.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쪼이고, 쪼이고. 한번 더 하시니.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쪼이고, 쪼이고. 들이마시고. 쪼이고, 쪼이고. 이렇게 즐거운 음악과 흠겹게 댄스체조를 하다보면 어느새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깨 결림 예방 댄스체조. 동작별로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손을 허리에다 대고. 왼쪽부터 목을 내미시는데. 턱을 내미는 게 아니고요. 목을 앞으로 자라처럼 쭉 뺐다가 다시 오고. 오른쪽으로 쭉 뺐다가 다시 오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번에는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쪼이고. 자, 두 번째 동작. 손을 앞으로. 손날이 앞에 보이도록. 자,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살짝 가볍게 돌려주실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둘,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동작. 자, 손을 옆으로 저처럼 넓게 펴주시고. 마치 날개짓을 하듯이 최대한 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쪼이고, 쪼이고. 하나, 둘, 쪼이고.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둘, 둘, 셋, 넷. 쪼이고, 쪼이고.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어깨 결림 예방 댄스체조 한번 갈까요? 자, 뮤직 큐. 쪼이고, 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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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고, 쪼이고. 쪼이고, 쪼이고. 뭘 마시고. 앞으로. 양양양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앞으로 온 나이 우연히 머릿속에 비춰지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들이마시고 쪄이고 쪄이고 내 나이가 어땠어 쪄이고 쪄이고 들이마시고 쪄이고 알겠지? 사랑하게 있던 것처럼 나이 이리 마셔 쩔이고 쩔이고